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무엇인가 은월 보스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뺄것좀 빼구요 이정도만 넣자 쓸심? 에르다노바 있는게 좋긴 하던데 그냥 합시다 구리더예가오 어... 아예 낀 상태구요 어... 수공은... 몇입니까? 600만정도 나오네 1.68 바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너스 오늘 몇시까지 할거냐고 쓰읍... 글쎄요 해봐야 알거같은데 아 나 원래 오늘 계획 뭐였냐면은 랩업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거든 공반선나보네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냐? 하하하하 그래도 너무 오래걸리는데 생각보다 야... 은월이 약하긴 약하다 물론 스킬을 안쓴것도 있긴한데 약하긴 약한가봐 어... 오케이 글쎄요 얼마 맞춰야 수공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거는 모르죠 맥아너스 ICK 어 꼬꼬 잘 잡힌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 아 근데 매그너스는 아예 빼야되지 않는가 나 오케이 바익은 높다 그래도 좀 빼봤습니다 현재 무적입니다 오케이 깔끔하다 이렇게나 나오네 이렇게나 아 이거 너무 많아 하하하하 두개 먹은건가 더 안나왔나요 아 거친가보네 낀거하고 안낀거 차이가 좀 심한가 두개 다섯개 자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리기 귀찮아 죽겄다 아 버리기 귀찮아 죽겄다 아 어 예행연습 한번 하고요 버려버려 다 버려 버려버려 다 버려 야 아이 끼고 잡읍시다 야 아이 끼고 잡읍시다 어 안보인다 어휴 두어 빠졌다 안보여 아 좋지 않았네 여기 어 2페이지 들어갔냐 아아 팔이 다 날라갔구나 하하하하 뭔가 이상하더라 와 개많이 나온다 아 이러면 오래걸리는데 이게 어쩔수가 없나봐 이게 어쩔수가 없나봐 왼쪽까지 다 쳐야되가지고 다 날라갔나봐 아 이거는 요날 고요스킬 버프 지속시간 증가라고 해야돼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